CN 절단 매일 이동 맛있어! 관도 되어있고 너무 공략인 것 같아요 너무 공략인 것 같아요 문은 뭐 있어? 문 코치에 있는 줄 알았어 문 코치 맛있다 문 코치 끝 문 코치에 들어갔으면... 문 코치에 들어가는 이유가 문 코치에 들어간 이유가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어요 마니오 크러브가 있어요. 연체세터인데 자기를 일정으로 나오면 대관람차 야경을 보면서 조격을 할 수가 있다. 도넛을 마주니 마니오 크러브에 잘 도착할 수 있다. Hi Hoops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도너츠 튀김과의 설탕뿌린 거 안에 커스타드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도넛이 안이 뻑뻑하지 않고 이렇게 촉촉하게 잘 들어 그냥 한국에서 파는 맛이네 좋아지다 너무 맛있어 어때? 약간 흑초기로 한 것 같아 너 또 인종 왔을까 봐 얼마? 10만원이야 중국어른 샤오마야 실례합니다 엄청나요 한국어른 샤오마니 은근 한국어른 샤오마니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거 튀겨가지고 파란 파는거 있어 그 느낌이다 진짜 잘 시켰다 음 맛있다 음 맛있게 먹어있지 맛있어? 새우 더 성공? 양배추랑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양배추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칠리새우는 맛이 좀 난해한데? 먹어봐 맛이 엄청 강해 흑초 맛인거 아니야? 어 그게 진짜 흑초인거 같아 고기도 내가 생각한 탕수는 좀 다른데? 음 음 맞어 이거 여기 들어간다면서 똑같아 음 남주구알이 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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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식감이 내가 좋아하는 식감이야 이게 꾸라우로우라고도 하고 꾸르로우라고도 하거든? 뭐 이거? 그니까 남쪽 지방의 탕수육 느낌? 이 고기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하잖아 이게 꾸라우로우 그리고 먹은 데 중에 내가 맛있다고 생각했던 곳은 다 이런 식감을 가지고 있었어 음 소스는 그렇게 막 맛있는 소스는 아니거든? 이 정도면 산망했다 괜찮은데? 맛지옥기로 유명한 요코아마 타이니타운엘 뭐야? 수고기 또 하얀다 응 인트로 다른 식감 하나 생일 맛있는 흰죽 맛있는 흰죽 약간 참기름 맛 나는데? 음 뭐해? 맛있는 죽이야 간이 너무 잘 돼있다 응? 맛있는 흰죽 아니야? 응 소고기 먹었어? 맛있다 맛있다 꽈배기 느낌인데 맞아 약간 꽈배기 느낌인데 아침에 이거를 콩쿠게 콩쿠게랑 같이 먹어요 콩쿠? 콩쿠 이 집 건 그냥 특히 꽈배기 맛이다 괜찮네 잘 고른 것 같아 맛있어 다긴 한데 이렇게 포장까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펜더가 나왔어. 펜더가 어디있어? 아 귀엽다. 아 이거 진짜 귀여워. 펜더가 아니에요? 펜트리나 파운데도 올병이 있네. 빨간 신을 잃은 여자아이. 와 이거 끊고 오는데? 여기서밖에 못 사는데? 이제 빨친데? 제가 한번 기대하는 걸 받은 게 없네요. 저기 저와 함께 있는 거 집으로 이동한 지. 더 유독한 월간 예수에 대한 그룹에서 Moving to the über 밖에서 밖에서 담기 전의 아래가 될 텐데. 개인적으로 보다 한 침에 있는 이가가 넘어갔어요. 나한테 그런 곳에 왔어요. 오늘 저녁에 있는 한국은 한 침에 있는 버스 가져왔어요. 여기 정국에서 한 침에 있는 이가가 너무 화나니다. 진짜 매우 화나다. 이거 팔고 있습니다 트와이스가 있는데 100원이야? 마냥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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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왕가요 여러분 돈 결제 나한테 왜 이래 눈앞에 있는데 살지 못합니다 잠시만요 오 3단계 5단계 10단계 2단계 10단계 11단계 4단계 1단계 1단계 한 대중 1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실패 1단계 1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